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한 며느리들 오지게 괴롭히다가 결국 모든 아들들에게 팽당하고 진짜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못된 할매 때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며느리 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그 분노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한다는 시어머니 그래서 내가 그냥 요양원에 쳐박아줬어요. 원제 시모가 하는 말 네가 미워서 내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 우리 시어머니는요. 저를 포함해서 며느리가 총 3명인데 참 대단하죠. 저희들 셋 모두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누구 하나 좋을 법도 한데 없어요. 그것도 매우 극단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참고로 우리들 1년에 한 3시간 보는 게 전부인데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한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는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아요. 우선 큰 며느리는 맞벌이를 안 해서 싫다고 하는데 우리 큰형님 지금 아이만 셋입니다. 셋 맞벌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애 셋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여하튼 처음에 아들 낳았을 땐 장손 태어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러놓고 절대 안 봐주더라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돌봐준 적 없어요. 아 물론 지금이야. 해주고 싶어도 못한 그런 위치에 왔지만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학력이 낮아서 싫다라고 했는데 아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작은형님 둘째 아주버님보다 몇 배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가게 사장님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데요. 끝으로 저 저는 이 집안 막내며느리인데 시모가 말하기에 내가 셋 중에서 네가 제일 믿고 싫다 이럽니다. 너무 미워서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얼굴 볼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한대요. 저만 생각하면요. 참고로 이거요. 어디서 들려온 말이 아니고 시모 본인이 저한테 직접 말을 한 거고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정확한 이유는 끝까지 말을 안 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봐도 며느리들 3명 중에 저를 제일 미워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랄까 추측이긴 한데 뭐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도 두 형님들의 경우 처음에는 시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봤대요. 하지만 막내인 저는 처음부터 제 멋대로 했다 이러면서 괘씸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이죠.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너거든 무조건 우리 집 근처에 집 사라 이러면서 대놓고 저를 괴롭히고 강압을 하길래 네 그럼 저는 돈 못 버텨요 어머님 이렇게 받아쳐버렸고 그런데 어째 시모 역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냥 전전긍긍 성질만 부리다가 결국엔 저희 부부 각자 회사 딱 중간 지점으로 집을 샀어요. 거기다 신혼여행도 간섭을 하더라고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가 우리 돈 쓰고 가는 건데 계속 제주도로 가라는 거야. 그냥 씹었죠. 남편이랑 합심해가지고 유럽으로 2주 동안 시원하게 다녀왔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 괘지같은 년 꼴도 먹기 싫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웃겨. 형님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나오면 당신이 대신 돌봐줄 건가? 그런 거 아니잖아. 여하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너무 미워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해요. 참고로 이거요. 어쩌다 한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매년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늘 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절학 때까지 욕을 하고 화를 낼 일인가요? 나만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서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다면서 이젠 좀 함께 살자 이래요. 너희들 셋 중에 나 아무라도 좋으니까 엄마랑 좀 살자 이런 소리 합니다. 아들들한테. 자꾸만 가들 보는 중인데 뭐 며느리들이야 아예 어림도 없는 거고 진짜 웃기죠? 아들들조차도 절레절레 하는 바람에 지금 저 멀리 구석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5년 됐어요. 쳐박아버렸죠. 아무도 안 봐주니까 뭐 어쩌겠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역시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시어머니 나이 많지도 않아요. 이제 고작 7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말하는가 보면 무슨 고조선 시대에 한 200살 묵은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이 아예 단 하나도 안 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안 보는 거고 며느리들 포함해서 손주들까지 모두가 모이는 건 1년에 딱 하루입니다. 심오 생일 당일이죠. 그것도 3시간이 전부라고요? 그도 그럴만한 게 며느리들만 보면 분노를 해가지고 이년 저년 이런 미친 욕을 해대서 주변 사람들이 치매 환자를 오해할 정도인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낳아주고 또 길러준 아들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이런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엄마에게 쳐박아놓고 너희들은 밥이 목구멍 뒤로 쳐넘아가냐 이렇게 발악만 해대니 아들이고 뭐고 다들 안 보려고 하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생일이니까 찾아간 거고 1년 만에 보는 건데 그 거지 같은 심포 어디 안 가더라고 보자마자 그래 왔냐 그 아니라 이 썩을 것들아 이 망할 것들 애미를 여기 쳐박아놓고 즉어들면 맛있는 거 사쳐먹고 아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어머니들한테 전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그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아니 도대체 왜 늘 그럽니까 그렇게 며느리 괴롭히면서 들들들 볶아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니들만 손해야 이렇게 해 봐봐 나중에 자기 아들들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거라고요. 이러고 싶어요? 댓글 1번 아이고 저런 것도 심호라고 생일 때 찾아가는 며느리들이 그냥 대단하네. 그냥 아들들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거길 왜 가는 거야? 내가 쓴 이었다면 아들만 보내지 나는 절대 죽어도 안 갔어. 거기 가봤자 이렇게 욕만 차 먹는데 거길 왜 가냐고. 여하튼 그 할머니 벌받았네. 심보를 고약하겠으니까 뭐 팽 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2번 아우 그지 같은 심보 진짜 근데 결국엔 뭐 잡자대 그지 오죽하면 지가 낳고 길러준 새끼들한테도 외면을 당할까. 3번 그래도 여기는 남편들 전부 심호편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만 불쌍해. 마누라가 나쁜 여자야. 이렇게 지 엄마 편만 들다가 이혼 당하는 똥 멍청한 놈들 정말 많거든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4번 아 이런 미친. 나 순간 정신 나간 우리 고모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고모가 그래요. 아들만 넷을 낳았는데 본인 평생 단 하나의 업적이지. 아들 많이 낳은 거 이거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모분은 아주 예전에 40대 때 젊은 날 돌아가셨어요. 여하튼 고모라는 사람 아들 많이 낳은 자부심으로 살던 사람인데 그 아들들 모두가 결혼했거든요. 다들 본인 스스로 간 거고 고모가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있어야 보태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보심이 엄청나서 진짜 무슨 조선왕조 500년 시자처럼 며느리들을 괴롭혔고 결국에 실패했죠. 아들 네 사람 포함이 모든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손절당했어요. 한꺼번에. 벌써 10년도 더 지났죠. 365일 내내 명절이고 생일이고 어버이날이고 뭐고가니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요. 연락도 못하는 중이고 아들들 사는 것도 당연히 모릅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요. 사실 저도 그 이후로 고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은 몰라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추측인데 아마 고모 나이도 많고 하니까 지금 어디 저 고시원 같은 곳에서 독고 노인으로 외롭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아 우리 고모 같은 일을 겪고 싶지 않다면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주제 파악 못하고 쳐나들다간 고독사 당첨이라고. 이렇게. 알겠나요? 5번 아니 아무리 거지 같아도 시모랑 며느리 1대1이면 그래도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지 싶거든. 근데 이거는 며느리가 무려 3명씩이나 있는데 자기랑 잘 지내는 며느리가 단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아이고 할머니요. 그러게 심보를 좀 곱게 썼어야지. 거기다 아들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면 이건 뭐 추구도 정신 못 차리고 귀신이 돼서 괴롭힐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래도 생일 때는 만난다니까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보살이긴 하네. 응 될래까요? 맞아요. 진짜 웬만큼 거지같은 시자라면 저 셋 중에 뭐 가식이든 연기든 뭐든 하나 정도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잘 지내고 하거든요. 보니까 디할미 우리의 기본 상식을 아득히 뛰어남았나 봐. 6번 저런 시모들 며느리들이 저런 시모를 며느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는 걸 보면 그래도 각 집안의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진짜 잘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 증거지. 그렇죠. 7번 거기다 대고 해맑게 웃으면서 아 정말요? 이래버리면 자다가 벌떡벌떡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8번 나랑 친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이 언니의 시모가 딱 저랬거든요. 사람 오지게 괴롭히고 그래도 모자라 대놓고 너 밉다. 나는 니가 싫다. 그지같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악담을 했다고. 결국에 참다 참다 터져버린 언니가 또 욕을 하는 자기 시모 면전에 대고 아니 누구는 뭐 좋은 줄 알아? 나도 너 싫어 이 할매야 이렇게 질러버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언니 남편이 몇 날 며칠 싹싹 빌어가지고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보는 걸로 합의했대요. 그게 벌써 8년 됐습니다. 아들은 엄마랑 얼굴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언니도 모른다지만 자식 손주는 절대 안 보여주고 있대요. 죽을 때까지 안 보여줄 거랍니다. 복수하는 거죠. 이런 못된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면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반대로 내가 참고 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자기가 참아질 걸 생각을 안 하냐 이거지. 아니 그 정도 지능도 없는 건가. 물론 아들이 자기 편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잘해봐야지 아들 이혼당하는 거야. 자기 편조차 아니면 이렇게 팽 당하는 거고 좀 착하게 삽시다. 착한 것도 바라지 않아. 괴롭히지만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쩌라고. 아니 엎드려가지고 절을 받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정말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